저질러 버렸다 하이루 감자님들 이게 얼마 만에 한 3년 만에 궁디팡팡 부스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대신 이번엔 부스명이 윽디가 아니고 스케치클럽이라는 부스로 참여를 합니다 대와미 그새 또 컸죠? 저희 부스에 대한 소개는 영상 끝부분에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감자님들도 놀러 오실 테니까 궁디팡팡 꿀팁 영상을 또 준비를 했어요 궁디팡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준비해서 사냥 열심히 해보자고 자 첫 번째 표는 지금 사자 제발 이렇게 안고 있는 게 편한가 봐 현장 구매보다는 사전 예매가 훨씬 저렴하고 좀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전 예매를 하면 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온라인으로 예매를 해주세요 자 다음 캐리어나 폴딩카트는 필수 없으면 당장 이마트나 로켓 배송이나 당근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폴딩카트는 물건들이 덜렁덜렁 하지만 물건을 빨리빨리 넣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캐리어는 열고 닫기가 조금 불편하지만 멀리서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갈 수 있어서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궁디팡팡에는 살 게 아주아주 많아요 만약에 고양이 캔을 잔뜩 사고 이런 큰 쇼핑백에 넣어 들고 다닌다면 이거는 그냥 싸우지 않을 듯 여유있게 보려면 언제쯤 가는 게 좋나요? 여유있게 보려면 몇 시쯤 가야 될까? 다름아? 나는 이벤트 다 조질 거야 인기상품 다 쓰러울 거야 하시면 오전 나는 웬만한 거 다 있어서 그냥 여유있게 구경할래 하시면 오후에 오시면 됩니다 금, 토, 일 중 언제 가는 게 제일 좋나요? 아마도 토요일이 사람이 제일 많을 텐데 금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후에 오시면 좀 더 여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에 갔던 감자님들이 종종 물건이 품절된 게 좀 많더라고요 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날짜 정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제가 돈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 카드랑 현금은 2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가끔 이제 핸드메이드나 장난감 부스들이 현금만 받는 경우가 있어서 비상으로 현금 조금 챙겨가시고 예산은 제 기준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적게 쓰면 20만 원 캔, 간식 이런 필수적인 것만 산다면 한 40만 원 마지막으로 캣타워 막 장난감 새로 나온 용품들 막 사면은 최소 60에서 80 정도는 쓰는 거 같고 저는 심하게는 100만 원 좀 넘게까지 써봤어요 제 기준이니까 그대로 하지는 마시고 참고만 해보세요 그리고 예습은 필수 궁디팡팡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그리고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꼭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궁디팡팡 특유의 그 소비의 그 부르주아가 된 듯한 그게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돈을 막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으악 알았어 과소비랑 좀 살 거를 오히려 누락하는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꼭 확인을 하고 가시고 동선도 미리 부스 배치들을 보고 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궁팡이 아래층이랑 위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마 궁팡에서 위층부터 보고 1층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안내를 하실 텐데 위층에 제일 구석탱이에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꼭 들렸다 가세요 자 다음 한두 개씩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벌크로 사게 될 경우 인터넷보다 가격이 저렴한지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가끔씩 배송비를 포함해도 온라인이 훨씬 더 싼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용품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그러면 캔 하나라도 더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너무 많이 사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하면은 궁팡에서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궁디팡팡에 가시면은 택배 보내는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택배를 포장을 해가지고 접수를 싹 해가지고 선불로 입금을 하니까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보내봤더니 당일날 도착을 하더라고 상황에 따라서 배송 기간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너무 빨라서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니까 너무 막 바리바리 고생하지 마시고 택배로 싹 붙여버리세요 자 마지막으로 케이블타이나 리본 끈을 꼭 가져가세요 궁팡에 가면은 이런 무기 같은 낚시대가 이따만한 게 진짜 3700, 200개가 있습니다 막 이걸로 지나가다 막 사람 막 찌르기도 하고 대중교통 탈 때도 불편하고 저도 이렇게 찔려 봤습니다 자 이런 낚시대들을 케이블타이나 리본 끈으로 싹 묶어주시면은 관리하기도 관리하기도 아 자 그럼 여기까지야 궁판 꿀팁이었고 도대체 으띠는 무슨 부스로 참여를 하냐 궁금하실 텐데 기다려봐 이번에는 으띠가 아닌 이렇게 스퀴치 클럽이라는 부스로 참여를 합니다 야이씨 아잇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요게 뭐냐면은 제가 혼자서 좀 봉사도 다니고 굿즈도 만들어서 기부도 하고 길고양이랑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길고양이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치킨머유 집사님이랑 백하루 집사님을 알게 돼서 같이 스퀴치 클럽을 만들어 버렸어요 팔로 해주실 어떻게 해야지 좀 사람들한테 거부감 없이 길고양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줄까 요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파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로 제작을 했어요 이번이 빵집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뾱 뾱 애농이 이거는 뚝듀 이거는 카레 앙팡이 정색이야 깔깔깔 이거는 이제 리로 짜장이 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각 스티커 심지어 리무버블이라서 노트북에 붙이기 완전 좋습니다 요 스티커의 판매 수익은 사고가 난 채로 구조된 아이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아이들한테 기부가 됩니다 그리고 제 굿즈는 일단은 인형 키트가 부활을 했습니다 정말 애증의 인형 키트 이건 감자님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준비하기가 제일 힘든 굿즈야 다 녹아달아서 요거를 조금 인기 있는 색상을 아주 소량 준비를 했고요 혹시나 공판시 품절이 되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비밀 링크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로 신청하시면 제가 또 택배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맞춤 제작 신청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요거는 와서 저한테 물어보고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방석 키트 일단은 만들기가 되게 쉽고 고양이들 엄청 좋아하는 방석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머그가 다시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완전 유튜브 초창기 때 만들었던 머그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 사이즈가 480m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다 얼음 넣고 뭐 타먹어도 충분할 정도의 크기 되게 크죠? 이런 크기고 손잡이가 쏙 큐트합니다 요거는 맛조개 자세로 앉아있는 애동이거든요 너무 깔끔하고 귀엽죠? 조금 스크래치나 요철이나 이런 게 있는 애들은 B급으로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방금 B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케치부스 클럽에 꼭 오셔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반대님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고양이들 틀을 싹 준비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우리 아이랑 비슷하게 색칠만 싹싹싹 하시면 이런 큐티한 키링으로 만들어드려요 코팅하는데 한 10분, 15분 소요가 되니까 이거 만들고 바른부스 구경했다가 오시면 저희가 완성된 키링을 짠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저의 김칫국이기는 한데 요 키링 때문에 왠지 줄을 서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감자님들이 오셨다가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참여를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이 빵빵 끝나고 나서 옛날처럼 원데이 클래스로 키링 만들기 체험을 또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봄디방 캣페스테에 꼭 놀러 오셔서 키링 체험도 하고 후원되는 구추도 구경하고 저희랑 이것저것 놀다 가세요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 선물 사오기 금지! 달그라 그릇 소리에 눈을 떠 앙팡이의 손을 잡고 고추와 캣틸 위를 달리면 정세기의 야옹 소리와 함께 내도리가 있는 높은 언덕에 도착할 거야 넘어지면 없어지 걱정은 하지만 야옹 방범들과 함께 할 테니까 쓰러져도 괜찮아 처절감은 없어 어찌나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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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